연예인 DC 되나요? 이번 주 신청곡은 샤이니의 키군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키군의 신청곡 블랙아이드피스의 All Live 들으셨습니다. 이치지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나간 중간에 시상식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동씨의 모습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같은 팀인데... 사진 봤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쭙니다. 아유 죄송해요. 요새 너무 좋아요. 샌동이 형이 요새 이름만 봐도 일 정도로... 너무 재밌고 좋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어따구실란다. 그 모니터 배경... 영어...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랑 비슷한... 샌동씨... 신동씨 사진이나 보고... 샌동씨 사진이나 보고 계세요. 자 연예인이 들려주는... 잠깐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너무 웃겨서... 연예인이 들려주는 신청곡 되나요? 줄여서 연예인디쉬 되나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해드려도... 연예인디쉬 되나요? 하면 다 아시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신청곡 남겨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수뿐 아니라 뭐 배우, 개그맨분들도 환영하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요.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나를 솔깃하게 하는 한마디. 나를 솔깃하게 했던 한마디. 그 주제에 받아보고 있는데... 황은실씨께서...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던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하면 정말 솔깃해요. 끈질기게 해야 하는데... 맨날 귀가 솔깃해서... 이거조금 저거조금 하게 돼요. 그러니 살이 안 빠지죠. 이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아까 얘기 계속 드렸던 우리 신동씨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를... 본인 말로는 다이어트를 하겠는데...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이제 스케줄 가면은...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그 어떤 콘서트를 간다든지 하면은... 그곳에서 가는 곳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보통 이제 멤버들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또 와서 또 먹고 그러면 너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콘서트 올라가기, 무대 올라가기 전이니까...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신동씨는 매번 챙겨 먹는거예요. 신동씨는 매번 챙겨 먹는거예요.